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젊은 친구가 앞으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기도 하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솔직히 합니다. 11월 30일 날 당무 전격 거부 이후에 전국을 유람 중인 이준석을 바라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야당을 벌집 쑤시듯이 해놓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잔뜩 안겨다 놓았지만 정작 본인은 헤헤헤헤하는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언론 프레이하는 그런 작태가 지극히 저가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11월 30일 날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이준석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1월 30일 날 저녁 이준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젯밤 9시 무렵에 이준석 대표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당과 나라 걱정을 나누고 또 당 내분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하고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네 성질 죽이고 네가 나서지 말고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이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사례분별이 있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했다. 그리고 원로와 중진들 이야기 듣고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라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12월 1일 날 같은 당 장재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표한 공지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고 당원 정감 추이 등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격려차 방문했겠습니까? 장재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 방문을 해야 할 만큼 격려를 필요로 합니까? 다 이렇게 젊은 날부터 정치판에 이렇게 뛰면서 그냥 생긴 것이 그냥 요령 피우고 이렇게 계략 쓰는 것이 익숙한 거죠. 장재원을 그냥 딱 진명해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거지 않습니까? 다시 계속됩니다. 윤 후보 측과 장재원 의원이 보란듯이 장재원 의원의 사진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도 배포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가까운 사이고 전날 국회 법사위 참석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의 분란의 요지는 왜 내 뺐냐는 것이고 이런 영역 싸움은 후보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다분히 이준석이 이번 장재원 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의도가 있는 연출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보도문을 내고 자신을 비판하는 인물이자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고피는 장면을 골리는 사진들을 함께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30대 중후반되는 젊은 친구 치고는 정치적인 술수나 그것도 아주 잘하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 흔히 보이는 그런 술수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판에 오래 굴러다 보면 다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그의 동정을 보도한 기사를 보고 개강한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 김휘순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준석 씨 이렇게 교활한가 이런 사진을 뭐하려고 공개하노? 날 잡으러 와라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이것은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라 했으면 사나이답게 적각 대표직 사태하고 네 마음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 김찬우 님은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제1야당 대표라는 젊은 사람이 하는 짓이 저렇게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인데 그래서 최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믿고 지지하고 있는데 이 정신나간 사람이 당신 지금 그런 짓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논평은 이준석도 신문과 방송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철닥선이 없는 행동에 부글부글 끌어오고 있음을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그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철없는 젊은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그가 스스로 봉합할 것인가? 그는 부산 여정을 마친 이후에 11월 오후에는 전남, 순천, 여수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오후 5시 10분경에는 여수의 한 지역에서 커피숍에서 아마 관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적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로서는 상경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2일 날 오전에 예정됐던 선대위 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아마 한국의 야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12월 1일 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 자리에서 이준석의 당무 거부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본 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끊어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도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좀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연락을 끊고 지방에 머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자 윤석열 후보는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다.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느냐 일사불란한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아주 설기롭게 변호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독자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준석 씨의 행보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고 압도적인 대다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현재까지 6만 2천 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당대표를 그만두라가 72% 신중해야 된다가 22%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단 5%밖에 안 됩니다. 이준석 씨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책고를 넣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한 사과와 함께 조기 수습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기회를 크게 놓쳐버렸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수습하든지 간에 스타일을 크게 구긴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그 젊은 친구는 철이 없다 이런 강한 인상을 보통 시민들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에게는 아마 그와 같은 이미지를 지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의 정치 경력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주홍글씨 같은 흔적을 스스로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평소 실력과 사람 댐댐이와 그리고 인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시민 윤민상님은 어린아이가 보채듯 하는 철닥선이 당대표 때문에 국민의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를수록 후보의 중심추 역할은 든든해야 됩니다. 철삭되는 상대에 따라서 같이 개축의 춤을 추면 개뿔도 안 됩니다. 대다수 국민의 염원은 정권교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와 대의명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선이 어느 개인의 출세와 정치야욕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두 눈으로 정말 나라 전체를 보나 또 이런 보수전형의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나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그런 당대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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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